신민호 씨 맞으시죠? 누구세요? 저 병무청 박윤희라고 합니다 병무청? 아... 신강 근데 정말 연락이 너무 안 되시네요 내일 꼭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저 팬이에요 혼자 오셨어요? 아니요 애인이랑 경력 감정 검사? 그거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든 군대 면제받으려고 별의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라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힘들 거 같은데 근데 저 여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여자예요 패드 내려보세요 뭘 내려요? 응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있나요? 저쪽인데 왜요? 모니터에 등등 나올 거예요 그 날엔 너무 너무 이랬어 저 중간입니다 그런데